안녕하세요. 여기는 부산 항영상 전망대입니다. 지금부터 밤 풍경 한번 구경해 보세요. 항영상 전망대 부산 밤 풍경 입니다. 보세요. 저기 길 보이는데 저기가 강알리 해수욕장 쪽입니다. 여러분 불이 이쪽에 반짝반짝 반짝반짝 길이 보이지? 여기가 강알리 해수욕장 쪽입니다. 부산 항영상 전망대 밤 풍경 보세요. 와 멋있네요. 올라오니까 진짜 멋있네요. 하늘 한번 보이세요. 와 멋있어요. 조금이나마 이 밤 풍경 부산 항영상 반 풍경 한번 보세요. 저쪽이 강알리 해수욕장 길 보이지예?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릴까봐 조금이나마 겁이 나네예. 저기 한번 보이세요.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전망대 보이지예?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1분부터 착착 시작차 항등산 전망대입니다 저쪽에는 강알리 해수욕장 여러분 부산 야경 한영상 고경 잘했으면 구독 좋아요 필수이고 사랑입니다 꾹꾹 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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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